창성교의 자랑 내일은 국민가수 이병찬 우승을 응원합니다. 창성교의 교우일동 교회오빠 이병찬 이병찬의 성장드라마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최종결과 1위 박찬근 2위 김동연 3위 이쏠로몬 4위 박장현 5위 이병찬 6위 공은성 7위 손진우 기적의 사나이 성장캐 역도요종 이병찬 국민가수 최종 5위 이병찬 기적처럼 최종 5위가 된 이병찬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병찬 그는 과연 누구인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역도 주니어 국가대표 무릎 부상으로 선수생활 포기 하지만 실망치 않고 내일은 국민가수 도전 국민가수 첫 무대에서 마이크가 역기보다 더 무거웠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회 거듭할수록 놀랍게 성장을 하더니 결승에 올라 최종 5위를 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 성장을 한 그의 이름은 바로 이병찬입니다. 시청자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병찬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간신히 노래를 시작하던 그 순간들을 하지만 약 3분이 안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병찬은 마음을 다잡고 끝내 자신의 실력을 끌어냈는데요. 떨리는 목소리가 점차 안정되고 옥석같은 보컬이 나오기 시작할 때 심사위원들이 짓던 그 표정들 아마 그 순간 시청자들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특히 놀라운 건 그의 이색 경력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역기를 들었다는 그는 역도 주니어 대표선수로 발탁되는 등 유망주의 길을 걸었으나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무릎 부상을 당하며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음악은 이런 큰 시련을 벗긴 그에게 들어와 운동이 떠난 자리를 메워줬으며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음악을 시작한 건 올 초에요. 빠른 시간 내에 큰 발전을 했다고 느껴요. 다른 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우는 걸 약 1년 만에 터득할 수 있었던 건 국민 가수와 함께 출연한 형들 덕이 컸어요. 정말 형들이 많이 챙겨줬거든요. 물론 배운 것을 제가 아직 모두 잘 소화한 건 아니지만 그건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특히 이병찬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건 정신적인 부분이다. 계속해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병찬은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아직도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많이 큰 것 같아요. 멘털 잡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국민 가수는 제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나 운이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한 일들 뿐이에요. 팬분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음악은 제가 어렵게 꿨던 꿈이에요. 국민 가수가 막 끝난 지금은 꿈속에 있는 듯 몽랑한 기분인데요. 국민 가수에서 경험했던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창성교의 자랑 내일은 국민 가수 이병찬 우승을 응원합니다. 창성교의 교율동 청소년 소년미 가득한 이미지 포촌의 아들 이병찬 국민 가수 대국민 응원 투표 누적 순위 1위 처음 출연했을 때 마이크 든 손을 벌벌 떠는 모습에 노래하는 도중 목소리까지도 떨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를 졸업한 미스터트롯 1등 가수 임영우 포천시와 포천시민은 한마음이 되어 응원을 하고 투표를 했던 떨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진수 병찬 팀 중 유일하게 살아 많이 슬퍼했던 병찬은 국민 투표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미지로 인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기가 거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개의 입을 물려 수술을 하고 부상을 당해 노래를 중단할 뻔한 위기를 넘기고 노래 부르는 내내 애절한 목소리로 여성 팬들을 저격하더니 드디어 국민 가수 7명 안에 뽑혔습니다. 올해 나이 24세로 어려운 가정에서 중일부터 올림픽을 목표로 역기를 손에 잡았고 많은 상을 받아왔는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두 번의 무릎 수술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많이 절망하는 중에 위로가 되었던 것이 노래였다고 하는데요.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가 장점인 이병찬입니다. 교회 오빠 이병찬의 Q&A 이병찬의 칠문 칠답 내일은 국민 가수 이병찬은 비주얼 가수로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 비주얼 가수 이병찬 나의 비주얼 순위는 6등 내일은 국민 가수 국민 가수 비주얼 탑5 5위 임지민 4위 유슬기 3위 류영채 2위 진웅 1위 박민우 저는 6등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장 괜찮아 보일 때 1. 운동할 때 2. 샤워할 때 3. 스킨 바를 때 내일은 국민 가수 신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면 박효신님 하면 이런 가수 김범수님 하면 이런 가수 이병찬 하면 이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 가수 출연 후 제일 행복했을 때 정말 많네요. 뭔지 아시겠죠? 진짜 행복해요. 카톡 프로필 사진이 뭐예요? 아주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강아지예요. 제가 강아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걔를 무서워하고 근데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오래 있었어요. 게스트 하우스에서 생각만 해도 좋아. 아주랑 거의 6개월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아주랑 산책도 매일 같이 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제가 곡을 내게 된다면 첫 곡은 아주를 위해 내고 싶어요. 내일은 국민 가수 1위 공약 TV조선 불러만 주세요. 이병찬 표정 5종 세트 첫 번째 큐티 두 번째 청순 세 번째 섹시 네 번째 치명 다섯 번째 상큼 이병찬의 놀라운 부활 지난 23일 종영한 TV조선 내일은 국민 가수에서 5등을 차지한 이병찬이 결승 1차전 당시 방송 사고를 돌이켰는데요. 이병찬은 국민 가수 결승 1차전 최종 순위에서 마스터 총점과 관객 점수 합산 결과 4위를 기록했지만 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나 10위로 발표됐는데요. 당시 제작진도 집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고 돌발 상황에 당황한 스태프가 한 번 더 실수했다고 경의를 밝히며 사고했습니다. 경연 내내 떨었던 이병찬은 막상 그 상황에서는 덤덤했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는 전산상 오류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크게 요동치거나 심경 변화는 따로 없었다라며 대인배다운 멸모를 보였습니다. 부담감을 이겨내고 싶었다라며 방송 사고 당시에는 큰 타격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병찬은 올해 막 가수의 꿈을 키우고 노래를 시작했지만 국민 가수라는 큰 프로그램에서 5등을 차지하며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됐습니다. 특히 날고 기는 가수 출신들 사이에서 일반인 참가자로 놀라운 지량을 발휘해 호평을 얻었는데요. 솔직히 뜨고 싶어서 국민 가수에 지원했다며 호기로웠던 지원 당시와 달리 경연 내내 떨렸다는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이병찬은 멘탈을 잡으려고 했는데 잘 잡히지 않았다며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병찬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 보답하고 싶었다며 파이널 무대에서는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여 놀라운 성장태로 응원을 샀으며 무엇보다 어린 시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담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고 싶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겨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병찬은 국민 가수를 통해 본격적인 음악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전직 역도 선수였던 이병찬은 선수부 참가자로 등장해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가슴을 울리는 음색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병찬은 이후 모생애를 자극하는 매력과 훈훈한 외모 매회에 성장하는 실력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민 가수 방송에서 높아진 인기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인기를 고품이라고 비유했던 이병찬은 고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노래를 진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이 통할 거라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대가 이제 긴장이 안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 여전히 긴장이 많이 된다.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지만 긴장이 있기에 무대가 있는 게 아닐까 지금은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병찬은 결승 1차전 당시 탈락권이 10위에 두 번이나 이름이 오르는 자막방송사고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병찬은 이스크 마스터님이 데스매치 때 노래를 잘한다고 해주셨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도움이 너무 됐다라고 답했습니다. 노래 초보로 시작하여 5등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이병찬님에게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크리스찬 튜브도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2022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